오케이, 좋았다. 아, 맛있네. 맛있어. 그럼 이제는 어디 가? 집으로 가? 아, 여기 있다. 어떻게 과자라도 싸락싸락하면서 얘기할까요? 아, 좋죠. 오케이. 근데 먹을 게. 커피는 없죠? 어, 커피 있어요. 아까 전에 사왔어요. 어. 이거는 샌드위치인데, 지러프 타는 게 진짜 없어요. 이거는 호밀이고, 에그. 이건 자샤모시기를. 네. 아, 빵이. 어, 보인다. 괜찮아? 알았어? 진짜 샌드위치 좋아가지고. 햄버거보다 샌드위치를 더 좋아해. 됐다. 어, 너무 좋은데? 응. 많이 떨어지네, 이게. 약간 애기 스타일이네. 남의 집 밥이 원래 잘 안 흔들리는데. 아, 근데 진짜 밥 안 먹고 본 걸 어떻게 아셨는지. 어떻게 분배하는지. 이거. 뭐지, 먹어봐. 아, 무섭네. 아무것도 다 끓여서 먹는데? 응, 무섭네.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나요. 와. 드디어 보니까 이번에 밥 것도 많은 컨셉을. 여행 다니고 있어요. 네. 여행에 관심 좀 있으세요? 아, 저 캠핑 요즘 입문해가지고. 아, 그래요? 저 오토캠핑은 좀 안 다니는 스타일이라서. 진짜요? 네. 나는 차박 이런 걸 좋아해서. 저는 패백킹. 패백킹 그런 거? 응. 바꿔주실래요? 네?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아니야. 그냥 입지 쓰니까 그냥 입고. 패백킹 한 번도 안 가봐서. 차박 하면은. 네. 저는 승용차라서. 트렁크 드셔야 되는데. 트렁크? 차박은 트렁크 드셔야 되는데. 네. 맛있네. 여기 거 맛있다. 부스러기를 좋아하세요? 아니야. 아니, 여기 것도 맛있는데? 네. 아니, 배낭을 싸가지고. 패백킹도 하거나. 아. 아. 한 번도 안 가보시는 거야, 제 거. 안 먹어서 커플리 잘 안 먹어야 돼. 안 드시는데 이거는. 커피를 잘 안 먹었지? 응. 맛있네. 아.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커피 잘 안 드신다. 아싸. 응. 어디 어디로 가요, 그러면? 저는 보통 사회 쪽 가요. 사회 쪽 가요. 사회 쪽. 아프지 않네. 커피 딱 두 개구나. 나 괜찮은데? 나 안 먹어, 진짜 먹어. 안 먹어도 있으면 먹게 되더라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동해 쪽은 왜냐면. 동해 쪽? 네. 동해 쪽은 이제.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잠잘 때는 이제. 텐트를 치고. 아니면 민박집에서 자고. 재밌게 해야 돼. 좋아. 그래서 좀 외국 쪽으로 가려고. 미국이나 백신 2차 맞고. 왜냐면 2차 맞으면 2주 정도 격리 안 해도 돼. 네. 괜찮죠? 네. 빨리 먹어요? 네. 빨리 먹어요? 언니가 또 집 갈 때 먹어요. 그래요? 응? 네. 목지는? 네? 목지는? 배고파 보겠는데? 아까 저는 다 안 먹을 때 했잖아. 전 원래 차에서 먹는 거 좋아해요. 몰랐네. 아, 그런 거 없나요? 아, 나 안 먹어. 안 먹어, 진짜. 먹어봐. 나 진짜 안 먹어. 과자라도 먹어, 먹어봐. 왜 이렇게. 부스러기가 많은 거. 나 부스러기 좋아하세요. 자꾸 잔발이 만드세요. 아니야. 메인 같은 거에 잔발이 만드세요. 나 배불러와서. 아, 그래. 너무 맛있네, 이거. 이리 와. 맛있어? 네. 비만 안 오면 괜찮은데? 아니야. 왜요? 왜요? 맛있어. 맛있어. 이거 새 거 새 거 맞는데? 응,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서. 잠시만. 말해먹어. 누나 손을 닦고 끄자. 흘리먹어. 맛있다. 가루가 없는데. 맛있다. 안 차지는데. 다음에 갈 때 진주랑 대구가 만드. 그래도 되는데. 응. 거기 가서도 자꾸 이런 거 먹던 거 드시면 불협함이 생길 수가 있어. 아니야, 나 이런 거 잘 안 먹어. 먹을 거 각자 싸우면 갈 수 있어. 다음에 한번 해서. 갔다 오는 걸로 하자. 고개? 고마워. 좋아. 맛있네. 맛있어. 그럼 이제는 어디 가? 집으로 가? 아니요, 일단. 컵이 원래 좋아하시죠? 나는 잘 안 먹어요. 그래요? 응. 제가 배불러 중에 제일 잘 드시는 거 같은데? 잘 안 먹어. 맛이 없어서. 다 때려먹는 거 같아. 질 맛인지 줄여서. 아니, 내려놔. 아니, 아니. 손에 땀이 나가지고 시원해. 응. 그래. 다른 거랑 해갖고 조금은 30, 40? 물론 많이는 안 걸렸어. 먹어봐. 잠시만. 아니, 잠시만. 손에 뭐 묻히는 거 싫어서 저 잡게 한다고 드시는 거예요? 응. 맛있어. 먹어봐. 잠시만. 아니, 저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니야? 왜? 흘리는 거 같아. 저 흘리는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방아지들이 먹는 거야. 자식 털같은데요? 없어요, 누나. 커피 좋아하시잖아. 나 커피 안 좋아하시잖아. 괜찮아, 괜찮아. 나 저보다 더 많이 마시는 거예요. 나 안 좋아하시잖아. 맛있어? 응. 뭘로 떠났겠어? 아, 진짜? 손이 미끄러워가지고. 아, 손에 많이 넣어. 네. 나 이거 숯을 먹었어. 네. 여기 휴지에 보니까 어떡하지? 딱 끊을래서. 이거를 사드릴게요. 하나. 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승호야, 괜찮아. 승호야. 진짜로 갔다 왔어? 네. 우선 이거 드세요. 이거 드시고 이게 빵이 다 없어져가지고. 이 빵이 없대요. 안에는 똑같아. 누나 지금. 어, 가야될 것 같아서. 어, 어디가? 네? 아니, 차만 빼달라고 해가지고. 잠시만요. 승호야, 잠깐만. 네. 지금 우리 캠핑이에요. 승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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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호야.